음 이맛이야 그걸로 되겠어 원하는 거 다 골라봐 핫솔 사줄까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호주 마켓에서 나오는 거 다 쓰고 왔어요 여기는 오리지널 패밀리팩으로요 한 개 없지 말라 말이야 여기부터 여기 어 빈벌라 마운틴 에스테이트에서 나온 커피 커피 맛 요거는 다크초콜렛 맛 요거는 더블 코티드 초콜렛 맛 요거는 솔티드 더블 초콜렛 맛 머리리버에서 나온 추위 캐러멜 맛 그리고 머리리버 솔티드 카라멜 맛 아까는 머리리버 솔티드 더블 초 이번에는 머리리버 솔티드 카라멜 맛 요거는 깁슨 오렌지 하고 다크초콜렛 맛 요거는 신제품이에요 라즈베리 맛 하고 다크초콜렛 근데 라즈베리와 다크초콜렛이 디저트로 많이 이용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망고하고 크림이 들어있는 근데 그것도 화이트초콜렛은 것 같아요 요거는 화이트초콜렛 이렇게 해서 10가지 새로운 맛하고 오리지나 쌤을 택하지 요렇게 준비했고요 민 선배님 우리 민선배님 것도 똑같이 준비했으니까 두 분이 한 세트씩 나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흐흐흐흐 I believe in you 민선배님이랑 우리 재간지님이랑 파이팅 파이팅 밖구석 일렬까지 와 안녕